이 동네에서는 공천이 꼬로 당선! 네가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진짜로 부사를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런 일 나으면 안 시킬 수 있습니까? 짜여진 판 우리는 저러분이 공천 받을 줄 알고 돈 빌려드렸는데 뛰어나가리가 됐고 봐 누구도 믿지 마라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터지면 대한민국 TV 지는 거다 대의비 문서 핵폭탄! 모든 판을 뒤집을 비밀 이 해운디의 아들 전해운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지하려겠다 우선 한번 뒤집어 엎을까 누가 가질 것인가 한 발 뜨끗하고 왔다 뒤집는 게 해운력 조지능, 순태혁 이성민, 필또혁 김루현 예우잡으로 굴에 들어갔더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 같이 봄 영화 대외비 다시 한 번 확인해봐요 예우잡이